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다시 우리의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쳐 주소서 우리같이 우리의 맘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맘 열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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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주님 인도할지 없어서 인도할지 다시 한번 주님의 라범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경님 주님 이곳에 계신 성경님을 우리가 알아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선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이루어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예수보다 높은 사람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주님 그 그 사람 피아노 고백합니다 우리 오르간으로 주님께 우리 기타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타로 주님께 우리 기타로 주님께 우리 기타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함성으로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은 셀 할렐루야 영진 셀 할렐루야 신학 셀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곳에 고맙습니다 제 옆에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람 위대가 이 사람 그대 시선의 세상 모든